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화학의 고수경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2시간 정도 이상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뻥치지 마시고. 이 시간 2시간 이상 되는 긴 시간이면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 수 있을까? 그렇죠? 과학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내 생각에는 선생님들의 기운을 좀 받아가는,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선생님의 기운을 전달해 들어오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능 목표는 만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 연도의 가장 수능의 핵심은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건데, 뭐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무슨 쪽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시간이 많아서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제가 화학 가르치잖아요. 오신 분 중에 그런 쪽지가 많아요. 선생님, 주변에서 화학은 하지 말라는데요. 해도 되나요? 이런 쪽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주변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유대를 해야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온 우리나라의 이과생이 전부 다 돌멩이를 외울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화학을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켜봅시다. 자, 일단 기존에 화학 그러면 애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난이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부족이 많죠. 그래서 시간 내에 풀 수 없다는데 왜 그럴까라는 아니면 개정돼도 시간이 모자라냐 그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되면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식과 분자식, 탄화수, 원소, 분석 쫙 있어요. 상단수가 많이 빠졌죠. 옆에 보시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일곱 가지 주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실험식과 분자식 파트, 원소, 분석, 법, 탄화수의 구조가 있는데 이 파트가 킬러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준킬러야.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우리 N수생 같은 친구들은 리비 분석이라는 문제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 그다음에 탄화수가 나오면 시간을 많이 끌어요. 이 파트가 싹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4페이지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개정화학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력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실력이 높아지면 시간은 안 모자라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냐는 건데 이렇게 일곱 가지 내용 정도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단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도 화학 2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일반학이 내려온 것도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일반학에서 내려온 처음으로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가 되겠고 그다음엔 6번, 7번 이런 것들은 화학 2에서 내려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신경 써줘야 되는 건 몰농도. 첫 번째, 두 번째 물의 자동화 pH인데 이 몰농도라는 용어가 보통의 친구들이 용액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몰농도 관련해서 용액의 농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높죠. 무조건 나오는 데 보시면 얘기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몰농도가 기체 문제랑 연계되면 조금 일이 커져요. 왜냐하면 기체도 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학 반응 양적 계산과 연계되면 좀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몰농도라는 것이 중화 반응과 연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몰농도를 잘해야지 다른 단어에서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년 수능마다 나오는 기출 킬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정화학에서 킬러는 어디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양적 계산 문항, 화학의 꽃입니다. 당연히 킬러겠고요. 중화 반응의 분석, 킬러가 되겠고 몰농도 관련 문항과 반응열을 이용한 연량 문제는 약간 준킬러급에 해당할 것이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N수생들이 봤을 때는 뭐가 없어? 산화환원 파트가 없죠. 예전에는 산화환원 파트가 킬러였거든요. 그런데 개정되면서 산화환원의 복잡한 계산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출제 포인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개정됐을 때 간단한 안내가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됐고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과목마다 학습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겨울방학에는 다들 개념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념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개념이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기간부터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겨울방학 개념학습법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겨울방학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쯤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2월에? 그럼 계약하면 겨울방학 끝나는데요. 고3한테 겨울방학은 3월 교육청 전까지가 겨울방학이에요. 그까지가 개념학습하는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죠.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과탐이죠. 과탐은 몇 문항 나오죠? 20문항 나와요. 20문항 중에서 몇 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점짜리 몇 개지? 여보세요? 잘 듣고 있니? 2점짜리가 몇 개예요? 다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20문제를 보고 50점 만점이에요. 과탐은 2점과 3점밖에 없죠. 2점짜리 몇 개? 10개. 3점짜리 10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0문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12대 5대 3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 12문제는 기본 개념. 그다음에 5문항은 자료 분석. 나머지 3개가 킬러예요. 그러면 보통 그의 수능이 어렵다 쉬웠다는 건 킬러 문항이 얼마나 고난동화를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통 내신을 한 번 했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과학 시험이 아니라 과학 탐구 시험이에요. 그럼 탐구라는 건 어떤 과목이든 간에 뭐가 나와줘야 돼? 그래프가 나오겠고 표가 나오겠고 실험이 나오죠.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가 결정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죠. 겨울 방학 때 개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면 너 개념은 돼 있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개념은 돼 있어요. 아니면 저는 개념은 두 번 훑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훑는다는 말이에요. 개념을 훑는다는 건 어떤 개념을 공부하는 건가 그러면 저기 12문항은 인간적으로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인간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한 번만 공부하면 그러면 저 12문항을 전부 다 맞히면 몇 점 나오겠어요? 저 12개로 다 난 무조건 12개는 맞힐 수 있어. 기본 개념이니까. 쉬운 거니까. 빠르게 맞힐 수 있어. 몇 점? 20. 26점이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맞으면 26점이 나와. 나머지 8개 중에서 일관성 있게 찍으면 2개 맞아요. 그러면 몇 점이 되면 32점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자료 분석에서 하나를 더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35점이 돼요. 35점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중위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다음에 이거 실수했는데 이거 맞히면 다음에 2개만 더 맞히면 나는 40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희망고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32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점수? 공부를 한 개도 안 한 점수입니다. 그죠?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본 개념을 10바퀴 돌려요. 그럼 50점이 되느냐? 아니죠. 35점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우리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저희 자료 분석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킬러도 다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17개를 기본적으로 맞추는 상태에서 세 문제 중에 하나 찍는 거야. 그래서 안 맞으면 41점, 맞으면 44점. 이 정도에서 3월에 스타트가 돼줘야 돼요. 이게 물론 되게 긴 싸움인데 수능은 아직 말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고했어요. 겨울에 개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 뭐만? 기본 개념만. 문제는 좀 들풀고. 그러면 3월에 점수가 잘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과학의 유혹이 있어요. 아, 글로 가야 되겠구나. 안 맞는구나. 뭘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자료 분석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겨운방학 때 누구나 다 개념을 공부한다고 쳤을 때 올바른 학습법이 있고, 선생님 판단에, 그리고 좋지 않은 학습법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화 부분은 개념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개념에는 쉬운 것만 하고 좀 어려운 건 고난도니까 개념 끝나면 하자. 그런데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수능에는 심화 문제는 없어요. 다 제한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력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이게 심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라는 걸 구분할 필요는 없죠. 수능이 안 나오는 심화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수능이 나오면 당연히 개념할 때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거야. 일하는 친구가 많은데요. 문제 풀이는 개념 이후에 한다. 나중에 만나면 이런 애가 있어요. 너는 점수가 왜 이래? 넌 개념이 안 돼 있니? 아니요. 선생님이 좀 개념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래? 아직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요. 문제 풀이 능력이 부족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개념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양으로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고 문제를 못 푼다는 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 풀이는 반드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념을 쫙 듣고 있는데 3월 달쯤에 너는 수척 다 풀었지? 안 풀었는데? 왜? 이제 풀려고요. 개념 끝나면 풀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념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진도가 어디 나갈까? 그러면 중화반응과 산화환응을 하겠죠. 그럼 머릿속에 중화반응과 산화환응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요. 그럼 기출문제집 어디서 풀어? 뒤부터 푸니? 앞에서 풀죠. 그럼 뭐가 나와요? 양적 계산이 나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해요? 아 나는 개념이 아직 부족하구나. 선생님이 개념 한 바퀴 더 해야 되나요? 그걸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노동입니다. 알겠죠? 1단원 만약에 배웠다. 그럼 양적 계산을 배웠으면 양적 계산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2단원 배웠으면 2단원 기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공부해줘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특정 단어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약간 상위권 그룹 또는 N수생들이 되겠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건데 그런 거 있고 좀 공부를 하면 내신도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책을 뒤척뒤척하면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면 실수도 하고 자꾸 이거 하나 틀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려운 파트만 공부하려고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개념 학습 때는 반드시 풀 개념을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상위권일수록.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장기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쫙 오르는 애가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오르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잘 오를까? 많이 오르기 쉽죠 여러분. 성적이. 어떤 애가 잘 올라요? 현재의 과학점, 화학점수가 15점이야. 잘 올라요. 올라갈 게 많잖아. 그런데 장담하건대 걔는 한 두 달 안에 한 35점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점수가 48점이야. 오를 게 없잖아요. 이건 잘 안 올라.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을 조금 화학적인 실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육두품제도 아시죠? 성골, 진골 뭐 이딴 게 있어요. 학생들에도 성골이 있어요. 성골은 어릴 때부터 과학적 사고 충만한 철수영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기 어렵죠.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 다니거든. 걔네들은 수능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다음 진골이 있어요. 진골은 이제 각 학교 전교 탑들. 전교 넘버 3 안에 들은 애들. 그러니까 진골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가 진골이 아닌데 진골인지 아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으로 가장 자기가 잘했던 시절을 자기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연간 모의고사 쭉 보잖아요. 제일 잘 본 모의고사 점수가 자기 점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치를 항상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나도 과학고 준비했고 나도 어릴 때 좀 올림피도 해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거죠. 모의고사를 봤는데 42점 나왔어요. 아니면 44점 나왔어요. 그런데 44점 맞은 애한테 야 때려쳐 입마 그게 점수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왜 이거 두 개 들었니? 그러면 꼭 이거는 몰라서 이건 실수로. 그럼 다음 시험 보잖아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다른 실수가 다른 데서 튀어나와요. 상위권들은 실수하지 않는 싸움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선택적인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위권이다. 그럼 겨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건데 내가 중위권한테 또는 화학을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물론 되게 멀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3월 교육청이 만약에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이 겨울 기간 동안 그냥 대충 한 바퀴 돌 것인가? 아니면 2, 3단원만 먼저 완벽하게 뽀일 것인가? 순서는 다 똑같거든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겨울 방학 때 1, 2, 3, 4단원은 다 한 바퀴 쭉 돌려요. 3월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너는 화학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워? 저는 양적 개선이 제일 어려워요. 너 몇 점인데? 28점이에요. 그 대화는 성립하지 않는 대화죠. 그렇잖아요. 걔가 28점 맞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양적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중화 킬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 점수는 2, 3단원을 다 맞지 못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화학은 1, 2, 3, 4단원 중에 2단원과 3단원이 가장 무난하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되고요. 중위권 입장에서는 남들이 1, 2, 3, 4 양적 개선하고 중화할 때 나는 3월 교육청까지는 2, 3단원만 3바퀴 돌겠다. 그러면 3월 교육청에서 2, 3단원 다 맞잖아요. 그럼 걔는 3월 교육청을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완벽히 본 거야.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6월 평강까지 1단원만 포기시면 돼요. 가장 좋아하는 학습은 뭐냐면 훑는 게 아니라 나는 조지는 걸 좋아해. 뭘 하나 시작했으면 그걸 끝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쯤 하다가 넘기고 쯤 하다가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수하고 산수해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중위권 또는 인문 약간 학습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 당연히 금방 얘기한 학습법인데요. 이건 모든 과탐진이 다 얘기할 거예요. 외워야 돼요. 화학은 이해하는 과목이야, 암기하는 과목이야? 라고 얘기하죠. 보통 암기를 좋아해서 생질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화학은 일반적으로 암기가 많아요. 그런데 암기 중에 부류가 있죠. 2단원과 3단원은 내용적인 암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많이들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단원과 4단원은 몰이 뭔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밀도라는 게 뭔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밀도를 쓸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만약에 푼다, 아니면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양적계산 문제를 다뤄볼게요. 그러면 양적계산 문제를 50문제를 풀었어요. 어떤 친구가, A라는 학생은. 또 두 번째 친구는 10문제를 5번 풀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양적계산을 잘할까? 알겠나요? 10문제를 5번 풀어갈 양적계산을 잘해요. 양적계산이라는 건 누가 외우고 있는 문항이 맞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겨울쯤 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학습법 만약에 이 자리에 여름이면, 멘트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3년치 기출은 다 외워야 됩니다. 4페이지 문제를 통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게 3년치 언제 외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라.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있어요? 여보세요? 1년에 모의고사 몇 번 있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1월은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수능이에요. 그럼 지나간 수능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죠. 그렇죠? 7번이 있어요. 그럼 지나간 3년 치면 몇 번의 모의고사 있어요? 21번의 모의고사 있으면 21번의 킬러 문항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야, 꼴랑 21개 외우는 거예요. 완벽하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도 안 바꾸고. 외울 수 있다, 없다. 그거 외우면 연대 간대. 외워 안 외워. 외우죠. 그런데 그 정도의 절실함은 없는 거야. 애들은 풀줄 알면 넘어갑니다. 풀줄 알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나는 것마다 새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완전하게. 그런데 외우고 있는 문항수가 어떤 친구는 두 문제, 어떤 친구는 열 문제, 어떤 친구는 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 유형을 같이 다루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 개념과 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3 수험생은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의 척도가 좀 다른 겁니다. 여기도 엄청 잘하는 여기 뭐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튼 봐봐라.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두 시간 동안 화학 문제를 풀면 아니면 수학이라고 해도 돼요. 화학 문제를 풀면 몇 문제 풀 수 있을까?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해 봤을 때. 두 시간 동안 풀지 않는구나. 수학으로 합시다. 그럼 만약에 어떤 친구가 최상위야. 그러면 걔는 두 시간 동안 문항수로 50문항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닥 점수가 좋지 않은 애야. 똑같이 옆에 앉아서 두 시간을 풀어요. 그럼 그 친구는 50문항을 못 풀어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는 30문항밖에 못 풀었어요. 이해했죠? 까지? 최상위 몇 개 풀었다고? 50문항. 중위권 몇 개 풀었어요? 30문항. 둘 다 공부한 시간에 몇 시간이야? 두 시간이야. 맞죠? 그런데 최상위는 50개 풀었는데 4개 틀렸어요. 그런데 중위권 친구는 30개 풀었는데 6개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외관상 공부한 양은 어때? 절대적 물리량은. 시간이라는 물리량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전교의 등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교의 등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50문항을 풀 만큼 나는 공부하려면 그 친구가 2시간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4시간을 공부해 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친구는 틀린 게 적으니까 틀린 문제들이랑 피드백하는 시간이 적잖아요. 나는 틀린 게 많으니까 피드백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걔가 2시간 공부할 때 나는 몇 시간 공부해야 돼? 5시간을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절대량만, 시간만 중시한단 말이야. 야, 오늘 3시간 공부했어. 오늘 4시간 공부했어.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남들은 전부 다 노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물론 절대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강의할 때 여러분 다 제 강의를 많이 듣거나 어떤 다른 분 강의 들을 때 그분들은 뭘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강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의를 만약에 4시간 들었으면 공부 4시간 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3시간 동안 국어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3시간 또 국어 인강 듣고 그다음에 저녁 때 3시간 동안 국어 오프라인 수업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수학 숙제했어요. 걔가 일요일 날 국어 공부한 시간은 0이죠. 0시간인 거야. 수업만 들은 거고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자기 걸로 가려면 3시간을 들었으면 반드시 이어서 자기만의 공부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과 문제풀이 항상 동시에 지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념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왜냐하면 성급해서 우리는 조바심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어떻게든 빨리 완강하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럼 막상 완강이 끝났어요. 완강 끝나는데 만약에 점수가 별로 안 좋으면 그다음 계획은 세워져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데 빠른 완강이 빠른 점수 상승을 일으키진 않아요. 어떤 친구는 조금 느려도 꾸준하게 다 소화해서 가면 마지막에 포텐 터져서 점수가 확 오르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건 몇 배속으로 들으세요? 아, 좋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들을 수 있잖아, 그죠? 배속으로 엄청 빨리 듣는 거야. 왜? 급하거든. 그럼 뭐가 급한데? 난 여러분의 성적이 급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듣는다고 공부가 빨리 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스탑해 가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뒤넘겨서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속도감의 방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는 걸 봤을 때 2단원과 3단원은 사실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공부하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거든. 모든 책이 다 똑같은 거고 선배한테 배우든 형한테 배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화학의 핵심이 1단원과 4단원은 좀 다르죠. 이게 올바른 방향의 풀이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학습을 해야 된다.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세 가지. 공부하실 때 1번은 무라생지 공통입니다. 어떤 공부라든 출제 유형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나올 거야 이건 무조건 나왔던 거야 이건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나오면 아 이게 표로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과 몸풀은 동시한다는 건 좀 뭐 과와바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화학과 학습법은 반드시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념을 공부할 때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빠른 완강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개념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인지라 설명이 끝인데 선생님 원래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보통 종강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즐겁지 않은 영화는 보지 않아요. 우울한 영화 뭐 유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런 거 안 봐요 나는. 난 주인공은 무조건 살아야 돼. 정의가 무조건 이겨줘야 돼. 난 그런 것만 살아. 여러분 그 지금 딱 좋아하지 않는 지구학이지만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아십니까? 지동설? 그렇죠? 천동설은 누가 돌아요? 뭐 천이 돌겠죠. 지동설은 지구가 돌겠죠. 아 선생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돌아요. 무슨 말이죠? 우동설이야 나는. 나를 중심에 놓고 우주가 돌아. 그 얘기는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영화 난 안 본다니까? 주인공은 무조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잘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뭐든 할 수 있고 반드시 잘 되만 하는 마지막 그 엔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주인공 영화 보면 다 난관이 있잖아요. 다 주인공은 이겨나가거든요. 여러분은 인싸 중에서도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수능 고득점과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